위계양을 발견하려면 주로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위계양 진단은 대부분 이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상부 위장관 위조형술에서 위계양이 위심될 때에는 다시 위내시경을 해야 하고 위안과 간별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5mm 이하의 작은 괴양, 과거의 괴양에 의한 반은 수술 후에 환자에게서는 상부 위장관 조형술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혹시 그 증상이 있는 위계양과 증상이 없는 위계양 사이에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치료 예후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위계양이 없어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깊고 큰 괴양이 있어 천공 직전까지 가도 증상이 없어서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위계양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과 위계양의 심한 정도는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치료약이 잘 나와서 깊고 큰 괴양이라도 약을 잘 복용하고 술, 담배, 커피 등을 하지 않으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잘 치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약만 잘 먹으면 일단 치료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위계양 가지고 굳이 치료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위계양 치료가 필요한 이유 좀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계양 치료를 하면 명치의 통증과 소화불량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괴양의 치유를 촉진하고 괴양으로 인한 합병증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양의 치유를 촉진하고 신호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